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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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자리에서 하게 된거에요. 음악 자,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. 특강 시간인데요. 농업생정대학 학생분들하고 특강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고 나라를 떠받치는 큰 힘이다. 이렇게 넣었습니다. 농업에 대해서, 농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소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. 어른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러한 미래로 다가가오는 것 같습니다. 농업을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 농초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사람이 곳에서 떠나기 싫은 곳으로 그거 만들어야 하겠습니다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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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